자자자자자자자 유형 자자자자자 여기가 14분인데 이거 뭐야. 시그니처 핫초코를 썼기 때문에. 오늘 이제 마지막 금요일 끝내고. 이제 시험까지 딱 오늘 포함 5일에 남았거든요. 이제 목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이제 목격적으로 해봅시다. 음 이건 안봉이야 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잘한다 쇼납 이번엔 식.. 깼어 이동체 4개 힘써. 안 좋을 것 같애. 오이구. 잠시. 저는 쌓여야 할 수 있을 거야 이건 진짜 너무arentena 그러고 싶다 뭔가 막내가 나아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가자 얌얌 여기 가마자 여기 어디 가마자 ㅋㅋ 조금 가까워 보다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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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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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